사이코다 하는 사람 사이코다! 예쁘다, 예림아! 오랜만에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했어요 오늘 컨셉 뭐예요? 비쥬었었어요? 머리 좀 잘려졌잖아요, 예림씨 예림씨, 왜 머리 잘랐어요? 그냥이요 예림이가 그냥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입니다 하나 남았어, 이제 두 개 남았어 두 개! 어?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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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못했어 어?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완전 대단해 보는데? 서류를 갈려고요 껴들어야돼, 지금? 아, 못 가겠다, 할 수 없어 보스랑 부딪힐 것 같아! 아우! Sure, what is this? Chiller 매울 것 같은데? 매울 것 같은데? 뭐야, 우리 옆으로 빠져서야 됐어? 어, 오른쪽으로 아이고야! 그냥 꽃으로 집어넣는 건가? 얼굴 좀 보여줘 제가 해요 제가 해요 그냥 쌍쌍 빌어, 쌍쌍 빌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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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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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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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단발로 변신 아니, 초점이 안 맞아 아, 진짜 왜 안 맞아? 눌리는 거야? 눌리냐고 어, 이제 맞았어 멀리 가면 안 맞아 너 모자이크처럼 나와 나 종굴같이 진짜 원숭이 같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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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효, 무효해야죠 이거는 원숭이 넌 다른 팀이니까 난 괜찮지 우리 큐브 이렇게 어, 괜찮다 괜찮다? 어, 예쁘다 아이가 없네 아이가 없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초점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 원래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일로 와봐 아니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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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이거 알려주세요 왜 몰라 그거를 뭐 모르면은 죄 지는 사람처럼 이거 제일 위험한 말이야 네가 아니, 우리 친구잖아 아, 그러네 나 볼링 옛날에 아육대 때문에 했잖아 나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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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본다 얘네 자세는 똑바로 안 하고 그냥 때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빠 복싱을 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복싱을 해 멋있다, 아버님 아, 바라까봐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나 진짜 서운하다 그래 너 도영이가 파티 알아?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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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빨리 해봐 안 빨리 해봐 아니, 안무를 몰라 나도 안 빨리 해봐 나 이 걸어 야 나이까 내 이달정이야 그것도 안 빨리 사 Dé 아냐 이따 임시 할때 해줘 그건 아니고 아, 우리 소개할때 한번 해줘 아니요 우리 소개로 할 때 아니야 아니라고 그만해 다들 잘 계시고요? 지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닫겠습니다 제가. 저는 녹인 치즈는 좋아하는데 이런 굳은 치즈를 안 좋아해요. 치즈도 모짜렐라 를 좋아하는데 체다 치즈 안 좋아해요. 암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찍는다. 영상으로 찍어야지. 사진으로 찍는 거 있어? 사진으로 찍는 거 있어? 어떻게 그럼. 사진으로 남겨야 돼. 그만해. 그만해 정말. 아우 정말. 아니 근데 이게 8분 남아가지고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된대요. 언니 수박을 좀 먹어봐. 자랑하는 게 있어요. 팔뚝 근육이에요. 아니 또 그런 걸 자랑해? 장난 아니네? 진짜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아 여기 키워? 아니 여기는 뼈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상도를 키우는. 아니야. 잘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라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수박 먹을까.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 어. 어. 벌써 마무리 해야 된대요. 하하하. 너무 웃어지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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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 내 혼자 해봐라 수박을 줘 맛있다 고마워요 제가 아까 애교 말투 했더니 수영이가 냅두라고 서른되기 전에 마음껏 해야된다 너무해 이런 팩폭을 남겼습니다 오신대요 오신대요 그래서 คน이야 뱃뱃 탑 도와줄 ESCO 그elujah side 속히 요즘 저는 여기